이거 하고가자 미션 하고가자 고속해 하고가시다 고속해 하고가자 빡세여 여기 오 되게 많네 나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가라 나생간 이런걸 파는 거 와 미친 와 미친 돈 모아서 이거 사야겠다 루님 거기서 뭐하세요? 쿠라님 거기서 뭐하십니까? 쿠라님 살려주세요 아 젠장 여러분 루님 고맙습니다 예 오 죽겠다 무슨 동네에 무슨 동네에 깡패들이 나보다 레벨이 3이나 더 높아 니들이 주인공을 해 니들이 디비전을 해 이 자식들아 여보세요 루님 벌써? 예 미안합니다 레벨 차이 때문에 내가 바닥에 자꾸 동전 흘리시네 서있다 여기 안에 있다 여기 무슨 일 있나? 아무도 없네 이거 뭐 테스트 한거야? 어 한 마리 더 잡아야 돼 두번째 부하 잡아야 돼 두번째 부하가 있어 안내 이거 위에다 위에 아 여기 미친거 같은데 이거 어 미쳤다고? 아니 밑 밑 밑 밑 인거 같다 왜 미쳤어 또 여기가? 여기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어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내려갑시다 이쪽 아닌거 같애 자 야 여기가면 미션인데? 이쪽 아닌거 같애요 어 여기 아닌거 같은데? 어 그쪽 맞는거 같애 아 이쪽 맞다네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잠깐만 아닌데 이거 지하인가 보다 진짜 왼쪽으로 가서 지하로 내려가야되는 길이 있을꺼야 아마 그러면 아 여기 여기 길있다 여기 여기 일로오세요 이쪽이예요 어 여기 또 시원하게 또 해놓으셨네 와 열매 열렸네 별풍 열렸네 어우 개맞네 야 그거 알아 쟤네도 움직이다 우리가 딱 오니까 준비자세 딱 갖추는거 봐봐 갑니다 톱탑 딱 진짜 막 춤추는 척하다가 딱 이제 무대시작하려고 하니까 딱 그 딱 준비자세 딱 간다 화둔 왁페이플 가둔 이게 화둔이지 한번 보고싶다 한번 보고싶어 방송을 위해 보여주는거죠 이런거대도 와 오 지립니다 간다 선법 초대욱 나선다려난 가둔 뒤에 레알 하둔이지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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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인데? 어 저거 내가 안 잡고 왔어 미안해 다운 다운 나 일어나 혼자 일어나 나 혼자서 잘해 통탄을 열려요 아 이건 내가 잡았다 어 권총 데미 좋다 어 난 1팔을 안써 그 개쓰레기 한마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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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방패 들어야겠다 이거 여기 열렸다 여기 열렸다 뭐지 좀 더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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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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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렸어요 자세 잡으세요 앞에 있습니다 앞에 많아요 이거 나오는 것들만 끊자 그렇지 나오는 것들만 끊자 나오는 것들만 나오는 것들만 아니면 우리 이스터진 방패를 앞세우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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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자 컴온 컴온 줄 서세요 줄 서세요 줄 서세요 아 쓰레기다 자 이스터진 앞으로 가세요 자자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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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갑시다 갑시다 바랍패 바랍패 어어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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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엘리트야 엘리트 엘리트인데 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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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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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 갈게요 모르겠다 이씨 그냥 그냥 맞다 했어 그냥 돌아가면서 잡아 그냥 돌아가면서 잡아 그냥 돌아가면서 잡아 그냥 그냥 모르겠어 이씨 어 어어 개아파 교집 박거라 교집 박 교집 박 그냥 쓰나지 도와주 깽클을 근접으로 잡으려는 것 봐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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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샌나우스 진짜? 진짜 부럽다 오 좋아 어? 오 우와 오 개이더 아 뭐야 야 이거 뭐 체력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 안되겠다 이거 껴야겠는데 체력 많으면 껴야겠다 자 이제 나갑시다 오케이 박살내러 갑시다 이제 옥상통신 중개소 갑시다 잠시만 옥상통신이면 거의 방송국 아니야 방송국? 그쵸? 방송국하면 가네 아프리카 터뜨리러 갑시다 여보세요 큰일나요 마무리가 터지겠네 그런거 생각없이 또 그럽시다 한마디 했다가 바로 털리는거야 그런거는 으흐흐흐흐흫 으흐흫 어 여기 어디야 아 일로 가야되구나 일로 저 저 이쪽으로 오세요 아 어디야? 아 여기구나 아프리카TV 말고 아프리카에 있는 방송국을 부수러 갑시다 이게 아프리카TV 아니야? 어? 어? 정면 적 아니지 아프리카 나라TV 으흐흫 으흐흐흐흫 전전적 간다 선법 조대욱 나선다 련안 뭐야 왜 안가 아 저 진짜 없다 가라 안돼 안돼 으흐흐흐흐 우와 밖에 뭐야 이거 내가 내가 한거야 개멋있었지 내가 쏜거 말한거 아니야? 어 그거 내가 한거야 그래 날 무시해 또 깽클님 깽클님이 무시하신거야 깽클님이 기본이잖아요 내 임팩트잖아요 기본 스킬 아니야 자 갑시다 자 난이도 몇? 레벨 22 권장이에요 이거 권장 레벨이 난이도 22야? 예 보통인데 최소 권장 레벨 22 거든요 근데 저희 어려움 할거니까 다들 저 준비하세요 갑니다 다 갔어요 이번 미션 다들 목숨 바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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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아 마무리 빼고 거의 다 권장 레벨 나자 지금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아찐자 파이어 파이어 인도 헐 위치 예 아우 أو 나한테 왜 이렇게 달려와? 와 이거 확실히 빡센데 안돼 나 버스 났어 야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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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돼 빼야돼 이거 빼야돼 가 아니야 괜찮아 가 이 스터디 나 살아나 나 살아나 칙칙폭폭 나 살려줄게 가자가자 칙칙폭폭 어 개빡장 거기서 엄폐하면 안돼 괜찮아 괜찮아 나 살아남았어 어 나 레벨업했다 개등이다 이씨 싸가지 없는것들 이씨 너네 레벨업에서 다 뒤졌어 이씨 어 형님 일로 가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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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잠시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으음 개같은건데 싹다그냐 싹 죽여버냐 이씨 어 어 어딜 뛰어오고 있어 이씨 어 살려살려살려살려 어 어 한분이 방패드는거에 좋다는데 아 아 지금 쿨타임이라서 이스터진이 캡틴 캡틴 이메리카가자 어 그게 답일수도 있어 한명이 딱 쉴드 쳐주는게 어 나이스 어 총알없다 이제 이만큼밖에 안했는데 총알이 벌써 다 떨어졌어 야 위에 좀 들어온데 뭐지 내려와 내려와 어 야 잠깐만 이거 어디로 엄폐해야되지? 와 미친 이제 총알이 없다 야 밑에 닿았다 이스터진 방패 나이스구요 쓰나갑시다 어 야 미쳤다 미쳤어 어 미쳤다 어 미쳤다 자 야 책임 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알려주는 거에요 옥상까지 가기 난 여기서 핸드폰 먹고 갑니다 난 먹은게 아니네 난 먹고 갑니다 뭘 무슨 핸드폰 밑에 가면 핸드폰있어 어 퀘스트같은거 그래? 먹고가자 기다려 기다려 어 템도 있잖아 아 이건 별로다 어 총알이다 괜찮으려나 어 나 이 게임하면서 이제야 한건데 달리기 쉬프트가 온오프였네 몰라서? 몰랐어? 그걸 어떻게 모를수있지 어 나 온오프도 몰랐어 이때까지 누르고 다녔어? 불편했겠다 우와아 아아 아아 아 어 뭐야 보급상도있어 밑에 야야 얘네 다 쓴다 이제 어 여섯명 있어 여섯명 아 살려줘 아 그 채팅창은 얼렸다 녹였다 하지 말아주세요 어 샷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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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야 뭐야 이거 스타드님 이 정도는 피하지 어이 꿀병당 하나 있네 여기 여기 내가 여기서 폭발 폭발탄 다 써야겠다 술탄 술탄 투척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그렇지 잡았어 오케이 역시 스나 꿀이야 방향 감각 상실해라 나이스 샷 그렇지 좋았어 좋았어 끝샷 끝샷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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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좋다 깔끔했는데 계속 오나 아닌데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야 되네 네 어우 야 이건 또 뭐야 어떻게 죽어있는거야 어 건너편 건너편에 무지하게 많아요 예예 아이템 먹고 가야지 아이템 먹고 가야지 예예 여기는 수류탄 많이 던집시다 수류탄 던지면 괜찮겠네 없어 밑에 스나 어 어 어 어 어깨 클릭 다시 부트라우 다시 부트라우 오 뭐야 스나 있다 스나 있어 스나 나왔다 자 중첩 흘러가는건가 내가 시작거리다 임마 어 나이스다 스나 다운이요 오케이 브라치 뭐야 뭐야 포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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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조심하세요 포탑 우와 여기 또 있어 이쪽에 아 저기 또 있네 어 파템 나왔다 어 무릎 보호대 나이스 레벨 21짜리네 눈물 노트북 사용하고 아 데미지 좋 거야 좋다 데미지 좋다 웨이리 유니 뇌 에드 샷 폭탄 병 죽였어 ре즈 투스 라이스 샷 거의 머리깨기 하는 것 같아 어 나이스 데미지 22,000 나왔다 치명타 떴나보다 다 쓰나 쏘면 한방위 데미지 어느정도 나와? 나는 크리티컬 떼때 그렇고 기본이 12,000정도 나오는 것 같아 치나가 빨리 좋은게 나아야겠다 내가 엘리트 엘리트 두 마리 어그로 끌고있어요 한마리 컷 이스터즈님 가세요 이스터즈님 가고 나머지 다 따라가 다 죽여버려 다 전부다 다 전부다 따라가서 죽여버려 그냥 그렇지 앞으로 이 작전으로 간다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 보급상자 나있죠 밑으로 내려가야 돼 밑으로 밑으로 내려갑시다 네 여기 땡클립 있어요? 잠깐만 여보세요 어디 어디 파템? 오 파템 오 갔으면 어쩔 뻔했어 나 역시 역시 21레벨 적용총이다 오? 데미지 1200짜리 클래식 M60 M60 이거 뭐지? M60이면은 기관총 좋은거 아니야? 이거 좋은거 아니야? 괜찮다 괜찮을거 같은데 경기관총은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나도 경기관총은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아 그래 왜? 그냥 구려 근접에선 좋아요 총알도 많고 해가지고 기관단총이랑 경기관총은 안써 그냥 왠지 구려 아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에임도 진짜 에임이 조금 약간 헤드 쏘기 힘들겠네 그리고 어? 여기 콩탄있다 죽을 뻔했네 좋은 좋은 시범타다 포기탄치여서 보스 정사하라고? 괜찮네 근접에선 괜찮네 저거 온다 기다려 기다려 가지마 기다려 왼쪽에서 온다 오케이 왼쪽에 어 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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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냥 나 여기 있으면 될거 같아 빠지면 죽어 난 빠지면 죽어 난 아 이 개같은거 빠져야돼 빠져야돼 엉패 여기 귀찮으니까 눈형은 어디갔지? 싸움이 아직 안내려왔어 아 진짜? 와아아 진짜 와 야 우리 고기 방패로 쓴것 일부러 빠지라는거야 자기 시야에 안들어오니까 맞지요? 어 저거봐 와아 진짜 내가 뒤에서 다 막았다니까 내가 뒤에서 다 커버해줬다고 스타로 거의 지금 애들 장난아닐니? 샷건이에요 가만히 있으세요 우린 룬스나를 위해 존재하는거네 이스턴님 피없어 이스턴님 피없어 이스턴님 죽습니다 조심하세요 안죽지 않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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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턴님 뭐야 아니야 룬스나 내려와야돼 이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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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전방과 후방에 있지 이스턴 이스턴 타겟은 최전방에 그리고 후방에서 맞지 이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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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의미없는, 의미없는 자 잠깐만 저 갱, 갱크렁 갱크렁! 야 도모나지 다 까라! 룬형부터 살리네 왜? 아니요 빨리 살려야돼! 아! 아 어디야? 아 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 오 미안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누가 던졌어 이거 여보세요 살려줘도 좀 뭐야 뭐야 아니 얘네들이 너무 이쪽으로 나왔어 됐다 여기 전장이 상당히 좁긴 좁다 어이 맵이 좀 그래 이게 무슨 엄폐야 그냥 우리 다굴 맞는거야 다굴 맞는거 여기다 오케오케 와와와와 간다 선법 조대욱 나선다 련안 됐다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다 죽여 데미지 뻥튀기시켜줄게 다 죽여 총알 총알에 소염탄답시다 어이 괜찮다 이거 기관총 괜찮다 기관총 괜찮다 기관총 괜찮다 기관총 데미지 좋다 가자 기관총아 와 기관총 미쳤다 오우야 기관총 손맛있다 오우야 기관총 손맛있다 헤드샷 오 나 죽으면서도 장전했어 방금 불굴의 의지 불굴의 의지 제가 한번 올라와 볼게요 이제 뭐 가는건데 뭐 아 끝났네 아까 우리가 타이밍을 잘못 잡았어 아 진짜 그럴거같애 어 여기 이렇게 많이 나올줄 몰랐어 한 번 더 나올줄 몰랐어 한 번 더 나올줄 몰랐어 어 한 번 더 나올줄 몰랐어 아이템 없나 한 번 딱 밀렸잖아 자꾸 막 밀고 막 걔네들이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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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폭탄 룬님 여기 조심해 아 나 출혈 루파 걸렸어 하이 자 피 먹고 같이 좀 빕시다 피 여기 아이템있다 여기 아이템있다 음 나는 루프타고 가야지 이거 당연히 루프아니야 이거는 아 초템 아이템 어 온다 온다 앞에 온다 오케이 아 어디로 갔지? 아 저 위로 올라갔구나 아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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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먹고 갈게 아이템 잠깐만 보이 아 이렇게 좀 오지마 제발 아 너무 무서워 됐어 왼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가자